지금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왜 안 나올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물 전염병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 AI, 그죠? 그 다음에 구제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수억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수백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처분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2년간 뉴스 보셨어요? 동물 전염병? 왜요? 가끔 나오죠 지난 겨울에도 AI 양성만흥 나온 농장이 두 군데 나왔다든가 구제역 양성만흥이 나온 농장이 한 군데 나왔다든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났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산불하고 똑같아요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산불은 소방망제청하고 여기가 주무니까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죠 근데 사실은 동물 전염병도요 행정안전부 제가 매각에 있을 때는 그때가 행정자치부였는데 거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체 인수공통전염병은 우선 농림부 관계되죠 해수부 관계되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되요 근데 그거를 딱 양성반응 일단 가검사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통행제한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경찰 필요하면 국방부 군인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500m 2km 5km 이렇게 이동제한구역을 설정을 하고 통제를 철저히 해야 돼요 빠져나가면 그냥 옮겨다니거든요 제가 지난 2년간 ai나 구제역 이런 양성반응이 나온 농장들이 한두 개씩 있었는데도 왜 이것이 안 퍼졌을까 안 퍼지니까 뉴스가 안 돼요 그쵸 엄청 잘하면 잘한건데도 엄청 잘하면 뉴스가 안 돼요 저는 이게 행정안전부의 공로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부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맞죠 아니 유의사장님 저녁에 살아난건대가 왜 이리 뜨으세요 아까 도시락 드셨어요 제가 뭐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해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압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거 아시죠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참맛이구나 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선제적 대응을 했고요 결국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거는 농민부가 아는데 지금 유의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무원 지방자치공무원들 전부 나서서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그게 모두 다 하고 하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가 거드는 건데 다행히 다행히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인 농민들이 잘 압니다 뇌소가 이상하다 뇌대지가 이상하다 뇌닭이 이상하다 그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요 만약에 구제액이나 다시 AI가 나와서 그 몇백만 마리를 묻으라 그러면 묻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공무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 이런ymph이 아니라 또 저를 낼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넉넉히 해register 수 있기는 더 가능한 지적이 없음 됐다 이를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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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denominator 시대기가 un gluca에 유올리아를 낼 수가 없어지는 부분이 없군